이 부자들은 아이고 어디가나 사람들이 인혜가 가면 대우 받게 생겼다. 얘 얘 둘이 잘생겨졌어. 대우 받게 생겼다. 인혜야 이게 수입이 괜찮지 나도 가볼게. 인혜 마스크 벗고. 인혜는 우리가 이만한 나이에는 이게 거금이야. 생각도 못하겠지. 인혜한테는 이게 밥 먹어낸 것 같던 거야. 그지? 인혜가? 네. 하나 둘. 아유 축하해. 이거 놓고 사진을 안 찍어. 다시 찍어놨나. 얼굴 나리고 찍을 거야. 하나 둘. 우리 인혜가 건축원금을 이제. 이거 놓고 사진 찍자. 이게 생일치고 앞에 물러줘야 할지. 그러니까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인혜에 생일 축하합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저기 서둘 씨도 마스크 벗고. 그러면 서둘 씨도 마스크 벗고. 저를 이쪽 보세요. 얘 지워져. 여기 보세요. 신희님 여기 봐주셔요. 하나 둘. 하나 둘. 신희님만 보시면 돼요. 아이고 이뻐요. 시원. 시원하. 시원 이 보제. 아이고 이뻐라. 시원. 여기 봐야지. 여기. 시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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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라. 시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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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깝다. 못 받는 날 말으세요. 손이 시현이 나네. 시현이 나네 저거. 시현이는 뭐해. 한 번 발견해. 이렇게 잘 만들어 놨냐. 던져주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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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윤수 이따 손님을 가세요 안 받은 사람? 내가 받았어요 제가 책임증이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 받았나? 손님들 많이 오세요 오오 손님의 용 내가 안쓰는데 여기다 남는 거야 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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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요 거 입에 들어가도 안 녹거든 근데 단단하다는 거 그러니까 날 잘 봐 으으으으으으으응 앉아지 말래